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이미 선을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 과정에 불만을 갖고 탈당한 민주당 의원은 오늘까지 5명으로 늘었고 이미 심리적 분당이 시작됐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친명계는 되레, 친노, 친모는 되고, 친명은 왜 안 되는 거냐, 하위 평가를 받은 이유를 본인들이 모르냐며 반발하고 있으니 갈등의 골이 메워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먼저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새로 지정한 전략 공천지는 모두 6곳입니다. 서울 성국구 을, 인천 부평구 을,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용인시 갑, 청주시 서원구, 청주시 청원구 이상 6개 지역을 전략 제공으로... 이 중 경기 용인시 갑을 제외하면 5곳이 모두 민주당 의원이 현역인 지역입니다. 기동민 의원은 금품수수 혐의로 친문 좌장인 사선 홍영표 의원과 이장섭 의원, 그리고 친명계 5선 안민석, 변재일 의원은 본선 경쟁력이 낮다고 공관위는 판단했습니다. 일부 전략 경선이 치러질 수 있지만 현역 의원들은 반발했습니다. 홍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를 전략 공천지로 지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오로지 자신을 막겠다는 뜻 아니냐며 격분했습니다. 친명계 안 의원도 친명이라서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반응을 보였고, 변 의원도 모욕감과 분노를 느낀다며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9개 지역구에 대한 심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종로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를 단수 공천했고, 서울 중구 성동구 을 지역은 현역 박성준 의원과 정호준 전 의원이 맞붙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이 끝나는 대로 남은 지역구에 대한 공천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